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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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맛 좋다. 응. 깻잎도 다 온 거예요. 깻잎도 된장이요. 오늘 접수도 깻잎. 나만에 밥상 먹으려면. 응. 응. 깻잎도 된장이요. 날아가잖아. 응. 그러니까 다음주 간다고. 다음주 간에 밥상 먹으려면. 다음주 간에 밥상 먹으려면. 다음주 간에 밥상 먹으려면. 밥상 먹으려면. 안 쓰면 그냥 갖고 오고. 밥상 먹으려면. 밥상 먹으려면. 고기야. 밥상 먹으려면. 말도하며 드셔도 돼요. 다행히 엄마네 여행 가는 날 비 안 온다고 하네요 25일날 24일날 1호일날은 비온대 비가 진짜 많이 오죠 비 오니까 시원해 비는 좀 와줘야 할 것 같아요 뺀잎에 맛있네 맛있네 오랜만에 된장 공부 맛있어 가지 잘하던데요 간지야 두 갠가 자라고 있던데요